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성안부부에요. 다성안부부입니다. 예, 오늘도 야외 나왔어요. 야외 풍경이 굉장히? 예. 그리고 야외 오늘 나오다 보니까 김밥 전국에서 김밥 한 줄 하고 납붓기 하고 오므라 있어. 오므라 있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 갖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케첩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동원대 케첩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야 돼. 케첩을 뿌려서 주는게 아니고 이렇게 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휴지는 하나 빼. 휴지는 하나 빼. 휴지는 휴지는 여기 좀 묻었다. 응.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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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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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라. 나쁘게 오랜만에 먹는다. 먹어봐. 그거를 좀 시켜서 하는건데.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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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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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임매 닭이 좋을지 모르니까 먹기 전에 이거 더 먹어 먹어봅시다 내가 좀 더 줄게 와 안임먹어 녹음 음 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날이 흐렸어 응 날이 흐렸어 국물 김밥도 먹어봐 맛있다 울떡먹고 더욱떡먹고 아직 따뜻하네 따뜻해 따뜻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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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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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이시니까 더 먹는 것 같아. 좀 괜찮으니까. 음... 배가 더 먹었으면 울뻔했다. 야... 이제 다 먹는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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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